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, 반갑습니다. 황영 멘토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? 게임즈요? 크래프톤이요. 크래프톤. 매수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? 엄청나요. 22만원이고요. 80%인데 이거 어떻게 해요? 왜 내려가요? 저는 왜 사신 거예요? 이 종목을? 전번에 신작 게임 나온 자리에서 11월 말에 들어갔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. 너무 급하게 내려와서 숨질 수가 없었어요. 그런 게 지금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. 제가 크래프톤 상담을 꽤 많이 했어요. 꽤 상담을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이 종목은 게임즈 중에서는 좀 힘듭니다라고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. 이 신작 게임이라고 해서 모두 다 흥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. 그렇죠? 신작 게임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잠깐 올라오긴 해요. 그렇죠? 하지만 신작 게임이 정말 큰 호응을 얻는다면 그 다음에 상승이 있는데 보통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가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.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원래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약간 노후화가 되었어요. 그래서 유저들도 좀 많이 예전만큼은 아니죠. 그래서 그 다음에 신작 흥행작이 나와야 되는데 흥행작들이 없었거든요. 이번에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지만 결국은 주가가 더 치고 못 올라가잖아요. 그렇죠? 그러면 이 기업은 아직 주가가 덜 빠진 거예요. 그래요? 그래요. 그래서 제가 그래서 크래프톤은 차라리 다른 게임즈를 보시지 크래프톤은 지금은 좀 배제시켜놓고 보는 게 어떨까?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. 그렇게 말씀드렸던 게 크래프톤하고 넷마블이라는 게임즈, 이런 게임들. 이런 종목들을 사람들은 좀 많이 본단 말이죠. 왜?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. 그렇죠? 그런데 크래프톤은 일단 많이 하락을 했어요. 그래서 지금 당장 팔기는 좀 그렇고요. 매수 가격이 22만 원이면 좀 기다리신다면 회복은 돼요. 그래요? 네. 회복은 되는데 좀 오래 걸릴 거예요. 그런데 비중이 80%라서 이건 잘못하신 거거든요. 너무 아쉽네요. 차라리 매수하기 전에 물어보셨다면 우리가 지금 상담을 하지만 매수한 종목만 가지고 상담을 하지는 않아요. 종목을 매수하기 전에 또 물어볼 수 있거든요. 그렇게 해서 좀 이용을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. 그랬으면 매수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겠죠. 그래서 크래프톤은 일단 기다리시고요. 22만 원까지는 어쨌든 비중이 80%니까 못 팔아요. 안 그렇습니까? 손실이 많잖아요. 그럼 더 내려갈 거예요? 어디까지게요? 가격으로 본다면 이거 저점이 안 잡혀서 어디까지 내려간다고 확신을 못해요. 왜냐하면 지난번에 지금 최저점 자리가 나왔던 가격이 16만 9천 5만 원이거든요. 네. 맞아요. 이 자리 밑으로 떨어지면 저점이 어디지. 과거에 저점이 없잖아요. 그래서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. 그게. 그런데 일단은 무작정 계속 밀어내진 않아요. 게임주들도 지금 오랫동안 좀 쉬었기 때문에 게임주도 반등 나올 때 같이 또 어느 정도의 반등을 나와줄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볼 때 크래프톤은 조금 기다려보세요. 조금 더 흔들린다고 하더라도. 그래서 22만 원 정도 오면 매수가 회복되면 그때 나오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다음에는 미리 연락주세요. 네. 고맙습니다. 네. 보러겠습니다. 네.